네 번째 키워드는 비트코인 대란입니다. 중국이 가상화폐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. 지금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박사님, 중국에서 왜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한 걸까요? 중국은 가상화폐 거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. 가상화폐는 사기다. 그래서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난달 시진핑 국가주석이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당 모임에서 얘기를 했어요. 그것이 국제적인 투자자들이 중국도 가상화폐를 본격적으로 키우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의 저 발언 지금 컴퓨터 그래픽에 나오는 저 발언이 있고 나서 가상화폐가 무려 40% 이상 폭등을 냈거든요.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인민은행을 중심으로 또 검찰을 중심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말이 잘못 알려졌다. 우리는 블록체인을 발전시키자 하는 것이지 가상화폐 인정한 적이 없다. 그래서 대대적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상화폐가 또 폭락을 하는 그런 현상을 맡고 있습니다. 아무튼 가상화폐가 말 한마디에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이런 모습인데 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언을 해석할 때도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. 또 가상화폐가 블록체인과 완전히 관련이 없다는 말도 완전히 또 맞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. 아무튼 그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